네 네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저 진나영 리포터에요 아 그렇군요 안지란 소리도 안 하시네요 많이 변했네요 네 좀 다른 인생을 사는 중이거든요 다른 인생이요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왔던 나랑은 좀 다른? 물론 다르게 살아 보려고 또 여전히 아둥바둥 중이지만요 날 찾아온 용건이 뭡니까? 진수지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? 이봐요 리포터님 지금 내 앞에서 진수지 선생님 이름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를 수 있어요? 왜 채우리 선생님 앞에서 진수지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 안되는데요? 당신이 했던 짓 내가 모를 줄 알아? 당신이 진쌤을 어떻게 했는지 당신 때문에 진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채우리 선생님 진짜 진수지 씨 좋아하시는구나 뭐라고요? 사실은 그거 확인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진다영씨 내가 경고하는데 두 번 다시나 찾아오지 말아요 물론 진선생님한테도 알겠어요? 또다시 진선생님 붙으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한때는 내가 선생님 많이 좋아했는데 좀 슬프네요 응원할게요 두 분 부디 예쁜 사랑하세요